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홈메이드 피클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오이, 당근, 샬롯, 할라피뇨, 그리고 넣을 수 있는 종병, 물 한 컵, 설탕, 식초, 월계수잎, 칠리 브레이크, 코리안 덕시드, 그리고 생강 필요합니다. 오이를 먼저 잘라주세요. 팔라피뇨 이렇게 잘라주세요. 당근 껍질을 벗겨주세요. 새끼손가락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샤롯은 슬라이스로 잘라주세요 고로꺽을 해주세요 세척한 메이스튜어에 잘라놓은 야채를 모두 넣어주세요 벌개수잎 세입 넣을게요 칠리프라이크 1스푼 넣어주세요 코리안덕시디 1스푼 넣을게요 딜 하나를 올려줄게요 비비에 물 한컵을 넣어주세요 10초 반컵을 넣어주세요 설탕 3스푼 넣어주세요 강불로 켜서 설탕이 녹자마자 꺼줄게요 식초물을 구워주시면 홈메이트 피클 완성입니다 식초물을 구워주시고 하루정도 숙성시키면 맛있는 홈메이트 피클 완성입니다 칠리프라이크 playground, no, no, we can't go. It's closed, really, it's closed, playground, closed. William, no, come here. It's closed. It's closed. It's closed. 되게 좋다 어 이거다 여보 어 EF도 있다 EF EF도 있네 밴이 있는거 이게 귀찮은데 너 이거 잊지 않아 이런거 많잖아 아니 이거는 근데 봉지않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자켓같은거야 무슨 레고를 이렇게 많이 사 놀러고 싶어? 놀러고 싶어? 새로나오는데 새로나오는데 뭐야 랜이 이거 먹고 싶어 랜이 이거 먹고 싶어 랜이 이거 먹고 싶어 그거는 집에 있는거랑 비슷한데? 아 근데 이거는 게임수기 들어가는거 새로나온거 민자고 게임수기 들어가는거 근데 이거 달라 이거 티비캔에서 나와 티비캔에서 나와 응 갑니다 다정고도 많네 대니네 레고에 빠져있어 대니네 레고에 빠져있어 다정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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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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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입 아 아 진짜 그쪽 그쪽 차이 앉고 싶은데 자리가 없지? 그래서 여기 앉고 있어 그런데 이걸 되게 좋아해요 메시 코러스랑 그리고 와 세일한다 베스터벌이랑 같이 되어있는 혜니야 여기 카드도 꺼내 줄래? 카드? 그리고 벨코드도 가질 수 있는데 카드도 가... 알지? 뭐지? 스테커도 가질 수 있어 벨코드도 가질 수 있는거야 있는거 같은데? 아 같이 이제 다 없어지도 이거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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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